지금부터 4단부터 5단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4단 시작할게요. 1, 2, 3, 4, 1은 4, 4, 12, 8, 4, 31, 4, 4, 16, 4, 5, 24, 6, 24, 4, 7, 28, 48, 32, 49, 36 제가요 잘 생각이 안나서 그래요 이제 5단 말할게요 5단 시작 5 1은 5 5 2 10 5 35 5 4 20 5 25 5 6 30 5 7 35 5 8에 40 5 9 45 4단부터 5단까지 끝 6단 해봐요 6단은 아직 잘 몰라요 6단 몰라요 오늘 배웠다며 해봐 배웠는데 종이에다 쓰는건데 옆에 있는거 보고 쓰는거여서 잘 몰라요 아는 데까지만 해봐요 시시시작 6 1은 6 6 2 10이 끝이에요 오늘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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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